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입니다. 11월 4일 조건 검색기. 오늘 무슨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기는 매일매일 쓸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쓸 수 있고 이거는 분양받는 겁니다. 한번 분양 받으시면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쓰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고요.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기는 딴 거 없습니다. 띵동띵동 할 때 그냥 바로 매수 주문을 넣어주시면 매도까지 전부 가능하고요. 매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럼 검색식은 어떻게 드리느냐 저희가 원격으로 드립니다. 원격으로 심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에 관해서 보통 힘이 좋은 종목들만 나오기 때문에 당일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음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건 검색기 첫 번째 종목이 뭐가 떴는지 지금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9시 전부터 저희가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오늘 넥스트 사이언스가 떴는데요. 이 종목이 얼마에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첫 번째 종목이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고요. 오늘 이 종목 얼마에 떴는지 지금 확인 빠르게 돌리고 놓고 있습니다. 띵동 띵동 하면 3원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점. 7,560원에 떴고요. 이 종목은 오늘 8,200원까지. 8,200원까지 오늘 올라갔습니다. 성공이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내가 수익을 안 날려고 노력을 해도 안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만 뜹니다. 가는 종목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필룩스. 오늘 7,700원에 떴습니다. 필룩스 오늘 얼마 갔나요? 볼 거 없죠? 오늘 상한가. 상한가. 이거는 그냥 띵동 띵동 하면 바로 그냥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나머지 매도는 알아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만큼 편한 것은 솔직히 없어요. 이것만큼 편한 것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묶습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묶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뭐가 떴는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필룩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필룩스 다음 세 번째 종목 바로 SDN입니다. SDN. 대박이죠? SDN 하니까 느낌 바로 오시죠? SDN이 오늘 2,200원. 이것도 오늘 상한가 감았죠?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먹어. 대박이죠? 대박.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주식하기 좋습니까? 이것만 쓰시면요. 이것만 쓰시면 주식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 공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쉽다는 거. 정말 쉽다는 거. 초강추드립니다. 띵동 띵동 하면 쓰면 되고. 내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성기로 따지면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바로 삼성제약. 자, 다음 종목이 삼성제약입니다.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제약이 지금 보시면 뜹니다. 자, 이 상상에서 뜨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얼마에 떴는지. 4,820원. 4,820원에 떴고요. 자, 오늘 삼성제약. 5,140원까지 갔습니다. 깔끔하게 또 수익이죠? 대박이죠? 대박. 자, 뜨기만 뜨면 들어가면 수익이에요. 들어가면 수익. 자, 들어가면 수익이에요. 뜨기만 뜨면 들어가면 수익. 예, 굉장히 좋습니다. 뜨기만 뜨면 들어가면 수익. 자, 이거는 못하면 주식 접어야 돼요. 예, 이건 못하면 주식 접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종목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달에 30%, 50% 이상 무조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검색기는요. 여러분도 절대 못 만드십니다. 예, 절대 못 만드신다 보면 되고. 자, 다음 종목 바로 MP항강. MP항강. 예, 떴습니다. MP항강. 다음 종목이 바로 MP항강. 자, MP항강. 자, 얼마에 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2,0 다 떴고요. 자, MP항강 오늘 얼마까지 갔나요? 자, 깔끔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MP항강이 오늘 1,090원까지. 예, 1,090원까지 떴고요. 자, 지금 보시면 MP항강이 오늘 1,090원까지 갔습니다. 9시 45분. 예, 9시 45분에 갔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거는 9시 뜨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1,090원까지만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손절을 잡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원하게 못 올라갔어요. 예, 시원하게 못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손절은 보통 저희가 4.5% 정도 잡습니다. 4%에서 5% 사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종목이 또 두월산업. 예, 두월산업이 떴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바로 두월산업. 두월산업 얼마나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월산업이 1,520원에 떴고요. 자, 오늘 두월산업은 1,565원까지. 자, 이것도 오늘 손절이라고 봐야죠. 예, 2.9% 상승. 예, 상승을 했지만 뭐 깊은 상승은 못했습니다. 예, 깊은 상승은 못했고.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약간 손절 아니면 본전 또는 약수익.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많이 나가는 거는 18%, 17%, 10% 뭐 이래 되지만 승률이 정말 너무 높다는 점. 자, 이거는 평생 쓰기 때문에 평생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 검색식은요.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좋다. 자, 이렇게 저는 강추드리겠습니다. 초강추드립니다. 자, 오늘 또 조건 검색식 수익인증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인증 보시면요. 지금 무적. 자, 이분 4일 후기. 오늘 필룩수가 대박났습니다. 상한가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었는데 결국 상한가까지 못 팔았다는 소리죠. 어차피 검색식 있으니까 내일은 내일 매매 또 있을 거니까 수익 매도하였습니다. 넥스트사이언스 한 종목 손실났습니다. 만족합니다. 자, 두월산업 70만원 SDN 오늘 상한가간거 109만원 필룩수 280만원 넥스트사이언스 67만원 해서 자, 이사장님 280-380-390 정도 예, 그 정도 수익이 났네요. 이분 뭐 완전 신이에요, 신. 예, 종목도 딱 4가지만 하고 딱 수익 나면 딱 그만하고 처음에 넥스트사이언스에서 손실나니까 그 다음에 필룩수 바로 들어갔고 예, 이분 뭐 하여튼 그렇고요. 다 그 다음 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또 신흥 잘하시는 분 쫄리님 월요일부터 또 심쿵했습니다. 이 검색식 대체 뭔가요? 오늘은 상한가 안 나오네. 그러고 있었는데 와, 진짜 이거 이거 두 개가 딱 몇 분 차이로 나 좀 숨쉬게 해주지. 예, 이분은 검색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언제나 수익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 보유종목 정리 많이 했어요. 아쉽지가 않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300목 먹으면 개인종목 물려있던 거 150씩 손전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계속 빼거든요. 예, 원금을 계속 빼서 계속 높이는 거죠. 예, SDM 160 축하축하 필룩수 76만... 아, 필룩수 많이 못 먹었네. 아, 이거 써놨는데 개인 보유종목에서 수익이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예, 넥스트사이언스 텔콘... 텔콘도 뒤에 뜨긴 떴어요. 예, 클릭을 잘못해서 지지부는 게 팔았어요. 예, 어쨌든 그 안에 이분도 정말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오늘 230에... 아, 200만원 정도 수익 나셨네요. 예, 쫄리님... 뭐 평생 쓸 건데 뭐... 예... 돈이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매일매일 수익이 나거든. 예, 매일매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거 분양받는데 절대 돈이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10년, 20년 노력했던 거를 이 돈 내고 받아간다 생각하시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검색기는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만들면 이래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장 찍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검색기 필요하신 분 자, 여기로 카카오 카톡방 저희가 댓글로 남겨놓습니다. 댓글로 오픈 카톡 들어와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고 또는 여기 문자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주소 보내드리고 바로 또는 여기 바로 클릭하셔서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카카오톡방 주소 남겨놓으니까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쓰시면요. 정말 돈 벌어가는 겁니다. 평생 돈 벌어가는 거고 매수만 늘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